안녕하세요. 벌써 10월 말이 됐는데요. 지금 아직도 이렇게 못 자라는 애가 있어요. 이런 애들은 커져 크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. 김장철이 오는데요. 아직도 이렇게 못 자란 애들이 있습니다. 얘들은 햇빛을 잘 보지 못한 땅이 아깝다고 심은 애들입니다. 얘들은 아직도 이렇게 못 자라고 있는데요. 얘들은 햇빛도 영양도 밭도 고로받지 못한 애들입니다. 마지막 12월까지 키워보기로 하고 영양제 좀 줘보겠습니다. 홍금도 키워보기로 했어요. Intro